야 김현서! 나 여자였어? 너 인마 그걸 말 안하면 어떡해? 이 자식이 장난하네 방금 확인하고 왔는데 숨겼다 숨겨야지! 말해봐 너 여자 맞아? 뭐? 전학을 왜 가 인마? 너 전학가면 네 학교 바로 폐교야 뭐? 야 곧 폐교인 학교에서 남고 요거가 어딨어? 공학으로 바뀐 지가 언젠데? 그거야 돈이 없어서 그런 거고 자식들이! 이상한 소리만 하네 말 잘했다 너 전에 다녔던 학교 교장이 서류 처리를 엉망을 해 놔 가지고 내가 네 정보 찾는다고 한참을 해 먹었어 그 아저씨 돌덩어리니? 아무튼 확인했으니깐 됐고 곧 수업 시작이니깐 들어가 앉아 앉아